안녕하세요.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위원장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. 이렇게 개회사보다 먼저 축사를 해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가지 시간 배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리디자인 인베스먼트 바이 STO 서민 아주 멋진 아젠다를 주제로 오늘 또 이렇게 글로벌 대체추자 컨퍼런스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데일리 이익원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STO 시장에 가져올 다양한 변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또 귀환걸음해 주신 해외 주요 기업 대표자 그리고 설립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토큰 증권, 시큐리티 토큰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먹거리의 등장을 반기면서 투자와 재원을 또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각 국가들이 STO 관련된 법과 규제도 정비를 많이 하고 있고 제도적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. 또 제가 특별히 잘 보고 있는 것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하는 CBDC도 굉장히 좀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역시 활용성 테스트를 하겠다. 민관 공동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를 염두에 두고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. 이런 것들이 그 중민 당국의 보관인 것 같고요. 내년 말에 tokenized deposits 하는 예금 토큰 발행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시장을 볼 때마다 참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처음 비트코인에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산이 돼버리고 머니가 되려고 했는데 에셋이 되더니 그 머니의 자리를 비트코인이 못다 이룬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떻게 보면 사토시나카모토가 제시한 설계도가 좀 틀린 거죠. 처음에 머니로 제시됐는데 에셋이 돼버렸으니까. 그런데 그 에셋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머니의 자리를 스테이블 코인이 메꾸자라고 나오고 또 리브라가 나오기도 하고 투테라로나가 나오고 새로운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또 그게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또 CBDC가 나오고 하면서 원래 최초의 설계도대로 가지 않고 자꾸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바뀐 설계도 바뀌고 있는 모습을 또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많이 느낍니다.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이 시장의 열기와 시장의 이노베이션의 에너지를 존중하면서 그 에너지들이 잘 코어디네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원래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내자 이게 아니라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인정해주고 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레귤러이터들과 또 로우메이커들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많은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새로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진 많은 전문가들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오기를 기대해봅니다. 법안도 계류되어 있고 또 지금 선거가 앞두고 좀 어지러운 상태라서 차분하게 법안이 논의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다음 주쯤에서 이제 법안 소위도 열리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이 법에 대해서 다시 보면서 시큐리티 토큰이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교수 출신으로서 이런 좋은 얘기는 끝까지 듣고 메모하고 생각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툭사하고 도망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좀 챙기면서 법에 반영하고 또 새로운 어떤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뵙게 돼 영광이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